여자 것도 마찬가지. 아래쪽부터 제일 인기 많은 그레이 칼라 출발합니다. 그레이가 맘에 드세요? 아니면 레드 칼라가 맘에 드세요? 아니면 또 퍼플 칼라? 맘에 드는 거 이렇게 3가지 중에서 1를 결정하시면 무조건 신발이 1가 더 따라갑니다. 아주 무게가 가벼운 라이트 경량 워킹화까지 해서 오늘은 신발이 두 켤레 근데 가격은 44,820원이에요. 오늘 최저가 찬스로 가능하기 때문에 앱으로 들어오시고요. 신발 두 켤레가 44,000원 가능한데 중요한 건 구성과 가격 좋은데 활용도도 끝내줘요. 세상에 어디 가서 이거를 이렇게 두 켤레. 레드 되게 지금 초반부터 인기가 많은데요. 레드를 결정하시면 레드에 이렇게 3초면 똑딱 오늘 트래킹화와 그다음에 이 워킹화까지 두 켤레를 가져가실 수 있는 최저가 찬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트래킹화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전체적으로 앞쪽에 이제 발가락 끝이나 내 뒤꿈치 부분을 등반을 할 때나 아니면 가벼운 내 걸음걸이 평상시에서도 보호해줄 수 있는 힘있는 소재가 들어가면서 전체 이제 메쉬면서도 좀 이렇게 사계절 내내 골고루 다시 드실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이 보아 정품에 한 번 똑딱 누르고 끝나요. 끝. 나중에 신발 벗을 때는 풀었다가 그냥 벗으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다시 나 신발 신을래 그러면 똑딱 하고서 한 번 두 번 세 번만 조이면은 이 앞쪽부터 시작을 해서 발가락 이 앞쪽부터 발등까지 쫙 내 발등 높이하고 그다음에 이 발볼에 맞춰가지고 맞춤처럼 조여지는 신발인데 보통 이제 골프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저 스타일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가격대가 워낙에 비싸지만 이게 안정과 편리함의 혁신과도 같은 게 이런 다이얼 슈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원하셨거든요. 신발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끈 신발과 다이얼 신발로 나뉘는데 그게 고가의 다이얼 트래킹화 시스템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서 신발의 디자인과 느낌 자체가 예전처럼 투박해 보이는 느낌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제가 레드 칼라 230 사이즈를 지금 신고 있어요. 근데 색깔에서부터 일단 한눈에 그냥 쏙 들어오니까 와 정말 예쁘고 발이 가벼워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발목도 두꺼워 보이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칼라감이 정말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은 사계절 내내 어떤 계절이나 무난하게 다 신으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래 바닥을 보시게 되면은 미끄럼 완화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만약에 어디 갈 때 이게 운동화 끈이라고 한다면은 막 이게 풀르고 그 다음에 길 가다가 돌뿔이 아니면 운동화 끈을 밟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풀었다가 그냥 신발 벗고 그 다음에 신발 다시 신으려면은 집어넣다가 똑딱하고서 하나 둘 세 번만 조이면은 딱 끝나는 근데 오늘 이 한 켤레가 아니라 저희가 앞쪽에 놔드릴게요. 이거 하나를 더. 오늘은 지금 무조건 신발이 워킹화에다가 그 다음에 이 트래킹화까지 해서 한 켤레가 아니라 이렇게 무조건 두 켤레를 다 가져가시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가격이 4만 4천 원대. 앞으로 사실 이걸 더 드리고 싶어도요. 물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드리고 싶어도 사실 많이 못 드리는 게 바로 이 신발. 지금 여성용 주문 전화가 많고요.